살 게 너무나 많소. 자, 우선 사고 싶은 걸 사봐요. 오케이. 가게집이랑 오케이. 바나나 오기 먹고 싶은데? 하나만 사. 혼자 먹게? 몇 개 사요? 아니야, 그냥 사, 그냥 사. 냉장고에 요구르트 있어요? 요구르트 없어요. 이거 사자. 이거 맛있지 않을까? 쌀이랑 호두. 지아야. 호두. 어, 좋아요. 지아야. 네. 당면 이런 게 낫지? 네네네네. 그치? 진짜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초대상이 좀 안 좋았어요. 진짜 차갑고 약간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은 이미지였는데 정말 잘 챙겨주시고 츤데레 스타일 있잖아요. 뒤에서 이렇게 챙겨주고 어디서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츤데레가 있어요. 여기 올라가고 싶다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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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놓기만 해요. 으악. 아, 잠깐만. 우와, 나 여기 올라가고 싶다. 치워봐, 그럼. 치워봐, 그럼.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? 으악. 으악. 우와, 여기 너무 좋다. 으악. 으악. 음, 이게 날라갈 수 있으니까 이 안으로 얘를 넣자. 됐어요. 충분해요. 으악. 으악. 종훈아. 네. 나 과도 조그만한 거 알아봐. 과도? 어. 아, 진짜. 아유. 아유, 그래도 안 깨졌다니까, 아유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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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이제 뭐 할 거야? 저는 오징어. 그래? 여기서 하면 안 돼? 네? 여기서 하면 안 돼? 거기서요? 너무 심심한데 나? 그래요? 어. 외로운데? 일단. 되게 여기 장소가. 네. 되게. 되게. 뭔가 천대받은 느낌이야 여기. 어? 형 외로움을 엄청 타네. 저는 외로움을 안 타요. 거짓만 하지 마. 이리 와서 하면 안 돼? 종훈아? 오징어스. 오징어스.